자, 그 다음 멤버 주연! 본명 이주연, 1998년 1월 15일 생키는 181cm, 몸무게는 62kg입니다. 메인댄서 세브보컬, 그리고 별명은 기억조작남. 고교 시절의 모습이 첫사랑 선배 같고, 나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이런 기억을 조작한다고 해요. 우리 애기, 애기 오빠 팬사인에서 본인이 애기로 불리고 싶다고 했대요. 세상에. 진지 큐티, 쥬오미, 진지하지만 큐티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라고 합니다. 아기볶음밥! 착시효과처럼 프라이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무려 20.5cm다. 20.5cm면 얼마나 큰거지? 그러면 얼굴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이 약간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네요. 정말 약간 올라가요. 배우 중에서 약간 홍콩 배우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주윤바의 장성경, 이 시절에 홍콩 누아르의 가장 전성기 때 잘생긴 미남의 그 느낌만하고 비슷한데 보면 턱선도 되게 강하시거든요. 고독한 킬러 같은 배역을 맡으면 잘 어울리시잖아요. 이건총집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네. 가장 이렇게 권총을 꺼내서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남성미가 철철 넘치시는 분인데 애기로 불러줘요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의 인상이 전혀 아니는데 다들 남자 남자 하게 생겼지만 이분은 특히나 턱선이 정말로 강렬한 남자 남자거든요. 지금까지의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턱이 훨씬 더 강하고 눈도 훨씬 더 크고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딱 딱 딱!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분들 중에 눈이 제일 크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딱 진하고 시원시원하고 이런 느낌? 인상이? 몸도 좋으시네요. 약간 붙는 옷 입고 있는 모습 보니까 기름기가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그냥 어떻게 이 키의 몸무게는 다 60kg 어떻게 되죠? 대단하다. 덤뮤다라고 더보이즈에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대표적인 세 멤버를 우리 팬분들이 모아서 이야기를 한대요. 덤뮤다. 영훈, 현재, 주연 이렇게 세 분인데 이 세 분의 매력이 다 각각이에요. 그렇죠? 공통점은 정말 다 잘생겼다. 그런데 다 다르게 생겼다. 되게 신기하다. 훈훈하다 진짜. 이렇게 미팅 나가면 아오. 우리 작가 지금 자지러진 거 봤어? 아 지금 약간 몰입하였어. 내가 이제 가슴을 부려잡고 쓰러졌어. 지금 왠지 우리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걸그룹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죠. 계속 보이그룹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사심방송인 거 아니죠? 아 진짜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모델 같네요. 지금 한 명 부족하긴 한데 약간 꽃보다 남자 같아. F4 같은 느낌. 이렇게 드라마 찍어도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두 분하고는 부류가 다른데 굉장히 훨씬 더 남자 테스토스테론 느낌이 물씬 나는. 강아지 두 명과 고양이 한 명. 근데 고양이인데 왜 테스토스테론 느낌이 덜하지? 이런 사진 봐봐요 이거. 남자 느낌 빡! 어디를 위주로 보느냐. 너는 약간 눈을 위주로 보나 봐요? 주현 씨는 눈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눈치 자생이 근데. 오 진짜 손 진짜 크구나. 닥터시현이랑 똑같네 손이. 그다음 멤버 주학년. 범용 주학년. 짜오 님. 1999년 3월 9일 생. 홍콩인 아버지를 든 혼혈이십니다. 키는 175cm에 몸무게는 58kg. 리드댄서 서브보컬이고요. 별명은 제주소년. 제주도 출신이시래요. 학깅 학년 플러스 애깅. 학옵 학년 플러스 오빠. 그리고 돼지 토끼. 마스코트가 아기 돼지라고요? 엄마가 돼지 농장을 하시고. 본인도 돼지로 어필을 한다고. 농장주네요 농장주. 아이돌 2회차. 연습생 때부터. 현지가 아이돌 수준으로. 표정연기 시선처리 카메라 찾는게. 능숙해서. 초특급 팬서비스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데뷔 전 프로듀스 101. 시즌2로 알려졌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은 약간 탤런트 느낌인데요? 네. 쌍꺼풀 이분은 또 굉장히 진하세요. 탤런트 또는 아나운서. 이런 이미지가 확 납니다 저는. 그러네요. 제가 쌍꺼풀 큰 멤버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었어요. 그렇네. 쌍꺼풀 굉장히 또렷하시네. 이분은. 근데 보통 쌍꺼풀이 또렷해요 하면은. 약간 부리부리한 이런 느낌을. 연상하는데. 이분 전혀 안 그러시거든요. 되게 귀염귀염한 눈인데. 쌍꺼풀이 크다. 이게 보정 안 한 직직이에요? 피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네. 진짜 그냥 직직이네. 반짝반짝하고 윤이 나고 광택이 나는. 이거야말로 진짜 도자기 피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제 피부과 많이 보시는데. 이렇게 적으려면 좀 타고나야 되는 게 있어요. 이분 쌍꺼풀은 어떤 거예요? 좀 되게 특이한데요. 눈을 살짝 내리깔고 있을 때는. 아주 희미하게 속쌍꺼풀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눈을 좀 뜨면서. 갑자기 위에 쌍꺼풀이 확 생기면서 접혀 올라가거든요. 여러 겹이 있는 거죠. 여러 겹 중에 가장 또렷한 게 저희가. 눈을 탁 떴을 때는 위쪽에 하나 잡히는 거고. 살짝 뜨고 있을 때는 속쌍꺼풀이 보이듯 말듯. 또 이쪽 사진은 또 쌍꺼풀이 아주 잘. 덜 떠서 그런지. 거의 없어 보이네요. 잘 없어 보이는데. 활짝 뜨고 있을 때는 쌍꺼풀도 굉장히 진하시네요. 부은 날은 뭐 좀 더 저렇게. 왼쪽 사진처럼 좀 안 잡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항상 명확하게 잡히진 않거든요. 매일매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웃는 게 너무 예쁜데요. 이분도 입이 크시네요. 더보기 약간 입 큰 라인 입 작은 라인 나누셔야겠네요. 각각의 매력으로. 둘 다 근데 매력적이라서. 자 그다음 멤버 선우. 보면 김선우 2000년생 세상에. 4월 12일 생. 그게 나왔어. 키 177cm에 몸무게 60kg. 메인 래퍼 서브 보컬입니다. 별명은 선우. 너구리 닮았다고요? 이따 볼게요. 쪼푸. 쪼코푸들. 도토리, 밤, 몰티저스. 앤읽은이 방송에서 집을 챙겨 먹는 모습이. 앤읽은이 같다고. 데뷔 전 고등래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서울 강동 대표 예선 8위였다고 해요. 자 그럼 2000년생 선우 씨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분은 딱 보자마자 매력 포인트가 바로 보이네요. 입술이 눈도 그렇고. 입술이 도톰한 그 약간 볼륨감이 되게 매력적인데요. 입술이 이렇게 좌우로는 짧아요. 네. 도톰 도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보통 말하는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다. 아 키스업을. 네 맞습니다. 눈도 되게 커요. 이분도 눈이 속 쌍꺼풀인데 좀 진하게 올라가고. 이분도 쌍꺼풀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되게 진하네요. 쌍꺼풀이. 속눈썹이 진짜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사진 보면. 왠지 마스카라 했을 것 같은 느낌이면 하지만. 그리고 또 클로즈업 된 거 보니까 이분도 아웃폴드인데요? 네. 눈이? 그렇네요. 그렇네요. 여기 되게 진하네. 아웃폴드 쌍꺼풀이. 야 근데 이 사진은 정말 이쁘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이렇게 잘 두상이 안 만들어져요. 장대용이라고 앞뒤가 이렇게 길잖아요. 옆모습 보니까. 그러네. 서구형 두상.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데. 보통은. 근데 이 분 한국 분이시잖아요. 턱 라인도 보면 되게 서구적이에요. 딱 각진 게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이런 턱 만들고 싶어서 필러다 그런다면서요. 고형물도 있고. 그런데 딱 각진 턱선을 갖고 계시네요. 이런 턱선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혹시나 이런 턱선 갖고 계신 분들 굳이 이거. 깎거나 뭐 보톡스 맞거나 이럴 수 필요 없습니다. 저 턱이 정말 큰데 저런 모양을 딱 갖고 있다. 그러면 다 깎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갸름한 와중에 저런 모양이 보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턱이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높대대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분은 갸름한데 턱선이 이제 딱 뚜렷하니까. 그게 이제 되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네 지금 이거 커다란 안경 쓰고 나온 사진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장두영의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 최고의 장점이 딱 느껴지네요. 이렇게 큰 안경 썼을 때. 우리는 보면 그냥 일반 안경처럼 이렇게 돼요. 옆이 더 나와 보인다든지. 여기 이렇게 딱 튀어나와요. 안경테를 벗어나는 머리포. 보통은 저런 거 써도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고. 근데 저런 큰 안경의 오버사이즈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분이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피부톤이 이분이 이렇게 아주 앓진 않으시거든요. 보면은 톤이 다운되어 있는 느낌. 근데 이제 남성적인 그 턱선이나 얼굴형 이런 거랑 맞물려서. 그게 되게 어울리게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피부 자체가 좋아서 그러신 것도 있지만. 그걸 굉장히 부러운 것도 하나 있어요. 네. 2000년생이라는 거. 주민등록번호도 앞에 3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멤버 에릭 본명 손영재. 2000년생 또 나왔네요. 12월 22일입니다. 게다가 여차했으면 2001년도에 태어나실 뻔했어요. 그러게요. 키는 174cm에 몸무게 56kg. 서버보컬의 리드래퍼 리드댄서입니다. 별명은 병아리. 노란 교복이 잘 어울려서 붙여졌지만 졸업 후에 탈병아리 선한 꼬마돌. 포켓몬 꼬마돌을 닮았다고 합니다. 애긴 101번째 더비. 이건 뭔가? 앨범을 샀는데 본인이 본인 팬사인에서 준비 되가지고. 101번째 더비다. 그런 뜻이 있었네요. 미국에서 중학교 때 야구선수로 활동을 했대요. 켈로피니아 야구 경기 챔피언십 2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탈병아리 하신 에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에릭 씨 데뷔 초에서부터 점점점점 최근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멋있게 발전한다. 이런 걸 정변한다고 하는데 에릭 씨가 전형적인 정변하는 캐릭터라고 근데 저는 데뷔 초에도 되게 멋있는데 데뷔 초 되게 멋있어요. 지금 최근의 모습도 상당히 유니크한 느낌을 내지 않아요? 와 이거 진짜 잘생겼네. 근데 처음에 반장님 상현이랑 에릭이랑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잘생긴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화면발이 잘 안 맞는다. 난 노란 옷 병아리했을 때 머리 속으로 그냥 아 노란 옷 병아리 같은 게 아니고 완전 잘생겼는데 완전 멋진데? 사실 이런 노란 옷이 소화가 잘 안되잖아요. 이게 교복은 아니죠? 교복이래요. 저런 교복을 입은 학교가 이건 소화하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별이 흐려져 있는 연예인들 다 만드는 자 이번 얼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코끝을 보면 약간 뭉툭한 느낌 나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숱을 안 안고 이런 느낌이에요 매부리도 살짝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연산 같거든요 그 모양이 콧대에 굴곡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턱 라인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뭔가 안될 것 같은데요 코도 자연산에서 저렇게 오똑하고 이쁘게 만들어지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건 동양 DNA로는 흔치 않은 겁니다 서구적인 느낌이 물씬 같이 있는 제가 보기에는 멤버들이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아까부터 보면은 T존이나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편이고 일단은 몸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다 몸무게가 별로 안 좋아하지? 기본적으로 저랑 25kg 정도씩 다 차이나 이분은 60kg도 안 돼 56kg래 어떡할 거야 이거 보통 연예인분들이 매력 포인트에 점을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에릭씨는 어마어마하게 찾기 어려운 곳에 매력 포인트 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에릭씨의 왼쪽 눈 아래 아이라인 언더라인 그리는 그 위치 있죠 거기에 딱 가운데 쯤에 점이 하나 살짝 있거든요 이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메이크업을 딱 지웠을 때는 이 점이 살짝 보입니다 이거를요 또 우리 작가님께서 정말 이 에릭씨 사진만 수백 장을 보고 나서 이건 점이 맞구나 라고 판별을 하고 저희한테 정보를 주셨어요 방금 2번 사실 방송이었어 덕작가께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닥티류 제작팀이 처음 발견한 점이라면 저희 좀 칭찬해 주시고요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하는 분들도 밑에 댓글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보이즈 11 멤버들을 한 분 한 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다 조각같은 약간 다비드상 같은 미남들만 모아놓은 그룹이라 재밌게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11명의 멤버가 다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각각 되게 또 다른 매력 포인트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에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 밑에 점도 하나 있고 참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원센터돌이다 그리고 개한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딱 봤는데 정말로 개한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2017년도에 데뷔했거든요 데뷔 기간이 얼마 안 됐어요 이진 시작하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복 더 발전해가는 모습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닥트리오 케이팝 스타 더 보이즈와 함께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꼭 해주실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닥트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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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